안산시청의 안태영 다시 서비스 안태영이 준비합니다 김지환의 황민준 랠리 서비스 김지환 따라가지 못합니다 점수 3대입니다 화성시청의 한 포인트를 앞서 있습니다 버헤드 공격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리시브 많이 떴는데요 보다 냈습니다 안산시청이 점수를 챙겨갔습니다 안산시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안산시청의 서비스 김지환 빠르게 보고 있는데요 안산시청의 안태영 서브 백핸드플릭 네트립 서브 합니다 건져 올린 공 김지환 4둑재 안산시청의 서비스 성공 경기는 두 점차 아 찔러 경기 한 점차 화성시청의 서비스 아 안산시청 두 포인트를 앞서 있습니다 아 준비합니다 안태영 dryer sole 슬쩍 밀어넣고 있는 임규현 3곡 단 아 아 서로간에 원활해 보입니다 자 화성 분위기를 좀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서비스입니다 김지현 선수에게 석점을 내줬던 두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화성시청 서비스 레 시도합니다 아 좋았습니다 주요하고 있습니다 아오오오 안성신청의 서비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서비스 이어집니다 김지원 아 한 번을 수거 준비합니다 포핸드 안성신청의 플레이입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 김지원 저는 어떤 프레이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팔을 쭉 뻗어 받아냈고요. 넥차 끊어가면서 그렇습니다. 백핸드플레이 첫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원 서브 맞춰줬는데요. 나아! 동점! 서비스는 임규현 빠져나가 나오! 손에 있습니다. 안태영의 게임 포인트 안선시청 안태영 서비스 김지원 서비스 박민준 나갔어! 넘기지 못합니다. 화성시청 서비스 임규현 대각선으로 임규현의 마무리! 서비스인데요. 나갔습니다! 서브권 화성시청의 박민준 어! 받을 수 서비스를 준비하는 김지환 리시브 버섯 세 번째 게임의 첫 번째 서비스 안선시청 안태영 자 공격을 견뎌 안태영 리시브 손에 넣게 된 화성시청입니다. 포핸드 대각선으로 다시 준비하는 임규현 삼구시청이 두 점을 앞서 있습니다. 아 좋아요! 김지원 김지원 박민준 박민준의 서브 한 번에 견뎌지만 마지막 박민준 김지원 서브 리시브 범시 완전히 방향을 틀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럼 한 번에 견뎌 안태영 동 sal구 김지원 한 번의 기사 연기 압요 공격 이 헷 옛날 압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